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민의 지점이 어딘지, 막힌 곳이 어딘지, 또 어디가 왜 막힌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오픈하고 소위 계급장을 떼고 맞장을 뜨자고 한 겁니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도의 정책기획관, 그리고 두 기관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비공개 협의를 공로나 테이블에 올려서 도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합의에 있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배분 비율은 도학교육청 각 시군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또 비용 부담 산출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도민들은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호 교육감이 서로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미봉책에 그쳐 또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으면 연말 볼성사나운 기싸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부담 못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는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급식 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꿈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일부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명문구 육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용 대부분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도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식비 부담 싸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진입당 싸움에 아이들이 더 이상 볼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